2번 집 아까 스크스는 2번 집이었어 2번 집 안에 있다 넬핑 잡았어 왼쪽에서 붙고 있는 건 없어 내 쪽 한 번 넓게 봐줘볼래? 위쪽? 어, 혹시나 붙고 있는 건 없다 내 쪽 좀 신경 쓰임 3곳이었어 쭉 가볼래? 3명 쭉 가볼래? 쭉 가볼래? 쭉 가볼래? 쭉 가볼래? 잘 먹겠습니다! 하이C 뭔가 필이 내 것 같더라 2번 집의 플레이어 건보가 3대 4대 북쪽 조심해 북쪽 조심해 북쪽 레터넌스에 희미하게 났어 쪽팔 오리지? 아 나 이럴거야 해우 잡았어 해우 잡았어 아 땡큐 내 집 하나 들어왔다 왼쪽 봐줄게 왼쪽 봐줄게 왼쪽 봐줄게 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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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을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집을 쭉 쭉 쭉 쭉 쭉 쭉 아냐 오른쪽 밑에 계절이야 붙던 애들 차고에서 내려가 놓으시면 차고 있어 둘이 줄 뒤절 시켰다 힘이 세 은스네들이 이제 힘이 세 오른쪽 밑에 있는지 한번 봐봐 2번 나무 끝 끝 집 많아봤자 둘이야 내 정면 사운드 연마 가네 치키자 연마 가네 있다 하하 둘이 많아 내일 Anatomy 둘이 넥 곧 둘 셋 셋